안녕하세요 교통과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었죠. 2020년까지만 해도 각 시도별로 택시협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던 것을 2021년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모두 취합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4개 과목 중에 지리과목만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공통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택시운전을 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정자격증이 되겠고요. 법인택시, 개인택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둘 다 시험 문제 똑같이 보고 똑같이 취득을 하셔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된 사항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부터 자격증의 재발급 등도 그 사이트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이트를 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죠? 사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택시운전자격시험이라고 칩니다. 치면 광고들 빼고요. 제 책도 광고에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TS 국가자격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자격시험에 택시운전 여기 고르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택시운전자격시험이란 택시운전자격은 일반 택시운송사업,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인 택시를 말합니다. 회사 택시요. 그리고 개인 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 따로 있죠?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에 해당합니다. 법정자격이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을 합니다. 2021년부터예요.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하셔야만 유효하게 자격을 수여받으실 수가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격취득 대상자는 방금 설명했듯이 법인택시, 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 자격취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시험과목 같은 경우는 총 4개 과목이 있어요. 사이트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규는 25문항이라고 나오는데 20문항이죠. 20문항 나오고, 안전운행 요령도 20문항, 운송서비스 20문항, 지리 20문항 해서 총 80문제가 나와요. 그중에 48문제, 즉 100점 중에 60점 이상 획득을 하셔야 합격이 됩니다. 시험시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접수하실 때 꼭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보통 4번 시험을 봅니다. 1회차가 아침 9시 20분부터 10시 40분, 2회차가 11시부터 12시 20분, 3회차가 점심식사 끝나고 2시부터 3시 20분, 4회차가 4시부터 17시 20분까지 합니다.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4조 시행령 16조 등에 의해서 하고요. 택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요에 관한 권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는 겁니다. 지역별로 지사가 다 있으니까요. 본사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설명했던 자격시험의 방법 및 과목 총 6, 8회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60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필기시험 과목은 법규, 안전원행요령, 서비스 질의 4개가 있고요. 또 면허 취소 등으로 택시자격의 취소, 음주 같은 거 혹은 벌점 같은 걸로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갖고 있는 운전자격도 다 취소돼요. 예를 들면 화물이랑 버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면 화물자격과 버스자격이 동시에 다 취소됩니다. 그게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또 경과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운전자격 같은 걸 따시면 자격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적성검사 안 받아서 취소되는 거 있죠? 그런 경우 다시 적성검사 받아서 취득했으면 그거는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면 합격사실 통지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자격증 신청을 하시고 교부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바로 교부를 받으시죠. 자격을 취득하는, 자격 취득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시험, CBT용 책에도 나와 있는데 CBT가 뭐냐면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요. 컴퓨터로만 시험을 봐요. 키패드만 딱 나와있고 4지선다로 나와있으면 그 번호만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응시 조건과 시험 일정을 확인을 하고요. 지사별로 다 다르니까요.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자격증 받고요. 불합격하면 다시 응시 조건 확인해서 다시 접수합니다. 응시 조건 및 시험 일정을 확인을 합니다. 응시 조건이 뭐냐. 1종 면허 혹은 2종 면허. 08년 6월 22일부터 2종도 가능한 거예요. 1종,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를 하셔야 되겠고.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 20세예요. 현재 21세 이상 생일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 나이로. 이런 게 참 많나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생일이 지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셔야 돼요. 시험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 정지 기간은 제외를 합니다. 이건 실제 운전을 안 하셨어도 상관없어요.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제 요거를 따지는 거니까. 경력이 1년 이상이다. 그거는 운전면허 취득한 이후로 1년 이상 보유를 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 기간 내 취소 정지 기간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운전 경력이 2년인데 정지를 6개월 먹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운전 경력은 2년에서 6개월을 뺀 1년 6개월이 경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택시 자격의 응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음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경과되신 분. 택시 운전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있죠. 사고 나가지고 벌점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 취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자격도 같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 자격이 취소된 지 1년이 넘어야 돼요. 1년이 넘어야 다시 이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운전 작성 정리검사 적합한 정 받으신 분이 자격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화물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다 적합한 정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시험 다 한 번만 적합한 정 받으시면 되는 거죠. 정리검사 받으시면 화물버스 택시를 다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접수는 신청 조회 한 다음에 택시 운전으로 들어가서 예약 접수하고 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은 그림 파일 jpg로 스캔을 해서 등등합니다. 요즘 핸드폰도 잘 되니까요.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 증명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방문 접수는 전국 18개 시험장에서 접수 받고요. 다만 현장 접수 안되거나 응시인원 마감되면 접수 안될 수도 있죠. 가급적 인터넷으로 편안 확인하시고 방문을 하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인터넷으로 다 마감됩니다.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험 응시 수수료는 11,500원 들어가고요. 이거는 택시 화물버스 셋 다 동일하게 11,500원이 들어갑니다. 현금 결제, 카드 결제 모두 다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주민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 4.5 반명함이라고 그러죠? 그 컬러 사진. 제출 안 하신 분은 사진 들고 가셔야 돼요. 인터넷 접수할 때 jpg로 스캔해서 업로드를 했으면 사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거 주민등록증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면허 소지자인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꼭 가져가시고요. 눈 나쁘신 분들은 안경 꼭 잘 챙겨서 가시고요. 시험지 읽고서 클릭해야 되니까요. 접수하는 방법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기 누르면 접수할 수 있거든요. 원서 접수는 접수 자격 선택, 접수 확인 사항, 시험 장소 선택, 응시 원서 작성, 접수 완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로자격에서 택시 운전 고르셨고 CBT 시험으로 고르셨습니다. CBT 시험밖에 없죠? 종이로 시험 보는 건 없습니다. 인터넷 접수 가능하신지 조건들 확인하셔야겠죠? 운전 적성검사 신규 받으신 지 3년 미만 돼야 됩니다. 3년 넘으시면 신규 다시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3년이 혹시라도 경과를 했는데 검사 이후에 사고가 없으신 분은 대상됩니다. 만약에 사업용 경력이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서류,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 받으셔가지고 공단 접수처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간 운전경력증명서 받으셔야 되죠. 경찰서에서 발행을 하는데 운전경력증명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라고 써있죠?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 경찰서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인을 딱 보면 경찰서장 이름으로 직인이 찍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발급받은 기간하고 시험 접수기간 내에 그 사이 틈이 있잖아요? 그 때 사고 기록이 있으면 시험 못 봅니다. 그건 참고를 하셔야겠죠? 당연한 얘기니까요. 시험장소 고르셔야 되고 주소지랑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인천 사는데 서울 가서 시험 보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격증을 따시는 거 역시 상관없어요. 응시원서는 개인정보 확인해서 면허증에 기재하고 수수료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결제이체, 가상계좌 다 가능하고요. 접수 확인을 하고 수험번호 시험장소 확인을 해놓습니다. 물론 문자로 내용 안내 다 됩니다. 다시 옵니다. 접수를 하시면요. 이제 확인사항 확인을 합니다. 연령이 만 20세 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종보통기사 운전면허 보유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종보통기사 면허취득일로부터 기간이 1년 넘습니까? 경력 1년 넘어야 되죠. 요건 경찰청에서 자기 경력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경력증명서 e-fine.go.kr 여기요. e-fine.go.kr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 공인인증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시고 인터넷 잘 못하신다 그러면 가까운 경찰서 가셔가지고 전체 기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발급을 해줍니다. 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소기간만큼은 경력기관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하시고 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후 종료 면제될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전한 기간 넘었습니까? 여기 특가법, 마약법 이런 것들에 해당해서 몇 년 이상 지나야 되는 연도수가 있어요. 요거 지났는가? 요거는 확인을 하시고 범죄경력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났다 혹은 없다 그러면 예 선택하시고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또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유예기간 지났는가?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가? 여기 면허 취소되신 분 또 정지상태이신 분 이런 것들 쭉 확인을 하셔서 해당 안되면 예 하시면 되고 요거 다 확인을 해서 접수합니다. 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시고 식별번호 등록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동의한다. 확인하면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시험장소 선택하라고 하겠죠? 서울본부의 구로시험장 창설시험장이라서 시험 접수가 좀 용이하죠. 조회를 들어가면 마감마감마감되어있고 제일 가까운 날로 신청하기를 합니다. 10자리 중에 5자리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원서 작성할 수가 있고 접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겠죠? 각 지역본부별로 시험장에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시를 합니다. 4과목 80문제 보는 거고요. 총 4회차 있으니까 자기 회차 예약하신 시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20분 전까지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본부 따라서 시험 횟수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고 가시고요.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은 바로 발급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은 시험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고 그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 발급이 가능한데 그 자리에서 발급 가능하죠? 보통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하고요. 만원 들어갑니다. 그 자격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편으로 받으시면 또 우편료가 따로 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바로 발급 신청서 쓰라고 할 거예요. 받아오시고 인터넷 신청 같은 경우는 택배 기다려야 되고요. 그거는 면허증하고 수수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 여기 신청 바로 가기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다?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바로 받아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시험 장소가 안내가 돼 있어요. 전 13개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차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상시 CBT 필기 시험장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연락처랑 지도 같은 거 다 확인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취소 및 환불 안내해 볼게요. 시험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생겨서 시험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취소하면 다 환불해 주느냐 시험 전날 18시까지 이분들 퇴근하시기 전까지 내일 시험인데 오늘 저녁 6시 전까지는 100% 다 환불해 줍니다. 카드 결제하셨으면 바로 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하고요. 계좌이체 했으면 그것도 3에서 7일 내로 결제 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택시 운전자 시험은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돼요.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다량의 문항 분석 카드를 체계적으로 분리정리 보관해 놓은 뒤 랜덤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즉 제가 알기로 몇 천문제가 있어요. 80문제 나오는데 몇 천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랜덤하게 돌면서 골라내는 겁니다. 각 과목별로 20문제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게 기출문제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비슷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비슷한 문제들을 나왔던 문제만 잘 풀고 또 그게 왜 답인지를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 응용을 해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쓴 책 이걸 보시면 다 이제 기출문제로만 이루어져 있고 상세한 이론과 해설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해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또 맞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쓰는 버스책, 화물책, 택시책 모두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은행 방식이고 기출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 출판사의 문제집을 사시면 아마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직접 시험을 보지 않고 출판사 계신 분들이 혹은 또 그냥 요 분야에 좀 계셨던 분들이 예상문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책을 만드니까 당연히 거기서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돈 주고 책을 샀는데 왜 거기서 문제가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대로 된 교제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 양재호의 택시운전 자격시험 요 책 보시면 기출문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비공개가 돼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복원했을까요? 8,000분이 넘으시는 많은 회원을 가진 화물, 버스, 택시,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복원을 또 참여를 해주시고 저도 시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시험의 취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법규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복원을 해가지고 제가 기출문제를 만들었죠. 원칙은 여기 시험 문제는 공개가 안 돼요. 반복되는 문제들이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단순 암기 위주가 될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출판사에서 내는 책들이 시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낸 책은 100% 기출문제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점은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바로 채점이 돼요. 그래서 제출 그러면 바로 점수가 딱 뜹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와요.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자격증 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입니다. 접수하는 그날이요. 그래서 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연령은 만 20세 이상 되셔야 되고 생일 지나야 됩니다. 2종 보통 이상의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2종 소형이나 원동기는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보유 기간 기준이고 취소 정지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운전 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 검사 기준에 적합하신 분 다 적성정밀검사 적합한 정 받으시고 오셨죠. 적성정밀검사 관련돼서는 관련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객자원사 운소법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2년이 넘지 않으신 분들 또 그 금고도 다 똑같은 금고가 아니고 이 4가지 조항의 금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셔야겠죠. 또 이 1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셨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신 분들 역시 똑같은 죄값을 치르고 계신 분들은 안 돼요. 또 3번 시험을 기준으로 5년간 5년 전이죠.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 운전면허 취소되신 분 있죠. 음주운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해서 벌금이나 면허 취소되신 분들 안 되고 또 역시 사망자 3명 이상 사망 혹은 20명 이상 사상자 발생해서 면허 취소되신 분들이죠. 역시 벌점 누적으로 취소되신 분들 역시 대상이 안 됩니다. 17년 3월 3일 이후 건으로 면허 취소되신 분들은 안 되고요. 구역 여객자전차 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전차 운송사업의 운전 자격을 취득하라는 사람이 택시 얘기하는 거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여기 성폭력 범죄 있죠. 이거 범죄 있으면 택시 자격 딸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계신 분도 안 돼요. 이 죄를 저지르셨으면 20년 동안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게 잘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죄값을 치른 적이 있는데 시험 자격이 됐는지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험을 벌써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 문제가 돼서 자격이 통째로 다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되니까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으신 분들은 응시를 하실 수가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면 택시 운전 자격이 같이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다시 살아난 다음으로부터 1년 지나야만 또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다 통과가 되신다. 그러면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시험 안내해 보도록 하죠. 필기시험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부 다 20문항씩 4개 과목 총 8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법규고요. 제일 쉬운 게 지리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리는 거의 공부 안 하고 가시죠. 중요한 건 이 세 개에요. 법규랑 안전은행요령, 운송서비스 3개가 제일 어렵죠.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법규가 되겠고요. 거기서 총 80문제 나오는데 48문제를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지리에서도 거의 부담 없고요. 지리 20문제 거의 기본으로 맞추고 들어가니까 나머지에서 28문제 이상 맞추면 되는 겁니다. 시험과목 및 출제문항수 보면 법규는 여객법 나오고요. 도로교통법 나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나오고 제가 이제 쭉 기출문제 확보를 해보니까 다양한 법들도 나오고 도로법도 나오고요. 특가법도 나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당연히 기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 파생되는 법들 있죠. 교통사고 규칙 같은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시험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부분들은 책과 또 동영상 강의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고 관련된 링크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안전운전 같은 경우는 안전운전의 기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구조특성 요 부분이 좀 어렵죠. 동력전달, 형과, 조향, 제동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응급처치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은 아시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관리라든지 응급조치 요령이라든지 검사 및 보험에 관련된 내용까지 나옵니다. 운송서비스는 여객 운송사자의 기본 자세 운송사업자 및 운송사자의 준수사항 운송사자가 알아야 할 응급처치 방법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운송사자 준수사항에서 차 내에서 담배 피는가 뭐 이런 것들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나오고요. 승객만족을 위해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제 운송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거의 20문항 거의 다 맞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어려운 안전 운행과 법규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리 같은 경우는 주로 관공서나 공공건물이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교통시설들이 어디 있느냐 터미널은 어디 위치하느냐 기차역 어디 있느냐 지하철역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주요 호텔 같은 경우도 손님들 많이 가시죠. 그런 경우들도 문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종시 운전 하시려면요. 충남 따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세종시는 따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남 따시면 된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과목을 면제 시켜줘요. 어떤 분들한테 면제 시켜주느냐 다른 시도 택시운전자격증 소지하신 분들 예를 들면 인천에서 따신 분이 충남 걸 보고자 한다. 그러면 안전 운행 운송서비스 법규를 다 면제 시켜줘요. 지리 시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자격이 있으니까 그 동네 지리만 알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택시 자격증 원본 가지고 계셔야 요거 면제가 됩니다. 또 운전자격 시험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했다. 그러면 면제가 됩니다. 4년 동안 3년 무사고 해요. 5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내에 3년 이상 무사고여야 돼요. 그분들은 법규 빼고 안전 운행이랑 운송서비스는 면제 시켜줍니다. 법규는 이제 수시로 변경되니까 그거는 보셔야 되고 지리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요거 면제 받으시려면 무사고 경력증명서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사업주가 발행하는 거 있으셔야 겠죠. 그다음에 또 면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 운전자랑 유공운전자 표시장 받으신 분 요 분들은 안전 운행하고 운송서비스가 또 역시 면제가 됩니다. 당연히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하고 무사고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겠죠. 요거 있으면 면제가 됩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느냐 접수기간 및 방법 보죠. 접수는 시험등록은 시작 20분 전에 하고요. 시험 시작은 시간은 일반적으로 80문제 80분 동안 보고 특례는 40분 보는 게 있고 20분 보니까 두 과목 보면 40분 보고요. 한 과목 보면 20분 봐요. 자극증 가지신 분 지리만 본다 그랬죠. 그럼 20분 동안 20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상시 CVT 필기시험으로 보고요. 토요일, 공휴일이 제외가 됩니다. 이게 평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평일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 혹은 일을 하시는 분이어도 휴가를 쓰고 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좀 공단에서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시험을 보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업무시간에 밖에 안 하거든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CVT 상서시험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을 보고요. 매일 네 번씩 봅니다. 그리고 지사별로 또 약간 상황이 다르거든요. 대전, 부산, 광주는 수요일 오후에 시험이 있어서 그때는 또 안 하고 그래요. 시험 보러 가시는 대상 시험장에 내 시험 시간이 언젠지 꼭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비상선 시험장들은 여기서 다섯 개 지역은 화합목 오후 두 번만 봅니다. 자세하게 강조 드리지만 시험장 따라서 이거 시험 횟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가십시오. 또 가시면서 반드시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셔야 돼요. 증명하셔야 되니까요. 접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 방문 접수는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 하실 때요. 주의하실 사항이 가셔도 시험 접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감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인터넷이나 전화로 꼭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십시오. 헛걸음 하시면 안 되니까요. 응시 수수료는 이제 11,500원이 들어가요. 이거는 인터넷 접수 할 때는 온라인으로 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진행이 되고요. 방문 접수 할 때는 현장에서 신용카드 긁으셔도 되고 체크카드 긁으셔도 되고 현금 바로 주셔도 되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응시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장소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시 CBT 필기 시험장 13개 있고 정밀검사장을 활용하는 CBT 시험장도 있고 그래요. 5개 총 18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응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행 방법은 컴퓨터로 봐요. CBT라고 했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했고 총 4회차로 구성이 되고 이건 시험장 사정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응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시작한 다음에 오시면 응시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분들 다 시험 보고 계시는데 미리 와가지고 보시는데 혼자 늦으시면 인정이 안 됩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시험 도중에 무단으로 퇴장하신 분은 재입장할 수가 없고요. 시험 종료 처리됩니다.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시는 분들은 즉각 퇴장하고 무효 처리되고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 못합니다. 부정행위 하시면 안 되겠죠. 합격자는요. 바로 판정이 돼요. 총점의 60% 이상 획득을 하셨으면 바로 합격이 되고요. 시험 종료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자 발표 해줍니다. 총 80문항 중에 48문항 합격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례 받으셔서 면제받으시는 분들은 40문항만 보시면 되고 거기 24문항 받으시면 되고 특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지리만 보는 경우 12문항 맞추시면 합격하는 겁니다. 수원표 및 영수증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없어도 돼요. 수원표 영수증 다 전산으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운전면허증만 가져가셔도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느냐. 운전면허증 지참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야 부위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응시 자격 요건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되고요. 보통 시험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여기 꽂아 놓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답안지 작성 요령 같은 경우는 답안지라고 하니까 종이가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누르셔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요. 끝까지 다 넘어갈 수도 있고 대신 80문제가 다 안 풀면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답을 체크를 하셔야 제출할 수가 있고 시간지 80분이 다 경과하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안지 제출 못하죠.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 무료가 되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는 시험 2년 동안 이거 못 봅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딴 사람 답안지 보거나 내 답을 또 보여주는 이런 행위. 당연히 이거 안 되죠. 이게 왜 안 되냐면 옆 사람 시험 문제하고 내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굳이 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 해도 번호가 달라요. 나는 분명히 3번인데 저 사람은 15번 애가 있고 막 이래요. 문제가 번호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니까 봐봐야 소용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의심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봐봐야 소용도 없는데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관련 서적이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참조하는 행위. 책 보고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컨닝페이퍼 갖고 오는 거 안 돼요. 핸드폰 mp3 무전기 전자사전 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죠. 외부한테 뭐 문제 읽어주고 막 듣고 막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고. 신분증이나 응시표 등의 서류를 위변조해서 시험을 치르는 행위. 그 사람이 아닌 경우 있죠. 대리시험 막 이런 거 안 돼요. 여기 나오죠. 시험 문제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안 되고. 기타 또 사후에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취소된다. 합격해도 취소되고 앞으로 2년 동안 교통안전공단 시험 못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택시 운전자격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택시 운전자격 시험은 기출문제를 잘 푸시는 게 관건입니다. 문제 은행이기 때문이죠.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 추천드리는 강의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험 응시하시는 모든 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택시 운전자격 시험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제가 답변 달아 드릴 테니까 영상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자격 시험과 관련돼서 책이라든지 동영상 강의 또 카페 커뮤니티 이런 것들 관련된 링크들은 전부 영상의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도움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택시 운전자격 시험의 모든 것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